두 차례의 총리 후보 낙마 끝에 결국 정우원 총리가 유임됐습니다. GOP 총기 사고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가 30일 본격 가동됩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결국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정우원 총리가 유임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야당은 무능한 정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고 새누리당도 의아해했지만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총리 유임과 함께 인사수석실 부활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GOP 총기 난사 사건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군 당국이 계속해서 부대 내 왕따서를 제기하자 유족들은 모든 장례 일정을 취소하고 장관 면담과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인사교체가 없다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우원 국무총리는 10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총리가 다시 돌아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청와대의 대책은 인사수석실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줬던 황당한 대책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걸까요? 정혜림의 1분이었습니다.